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럭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모아서 정리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는 뉴스장터인데요. 오늘 뉴스장터가 화면에 보이는 김호중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 매니저와 현 소속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호중이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경의 채에 있는 게 지금 김호중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김호중의 현 소속사는 대화와 합의가 없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매니저도 역시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막고서 하겠다. 이제 이 둘 관계는 소속사와 전 매니저는 루비콘 광을 건너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맞충돌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와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중간에 있는 김호중입니다. 김호중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 매니저 편을 들 수도 없고 현 소속사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김호중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김호중은 앞으로 대한민국 트로트를 세계화할 수 있는 대들보기 가수가 아닙니까? 대형 이 가수가 지금 말하자면 전 매니저와 현 소속사의 갈등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사 표시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좋은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뉴스장터가 나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전 매니저와 현 소속사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돼 있다. 루비콘 강을 건너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17일 날 공식 입장을 통해서 전 매니저와 대화를 전적으로 중단하겠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당사는 전 매니저라고 하는 건머씨 측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원만한 대화를 시도하고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건머씨 측이 이런 당사의 만남 요청은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김호중을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사는 지금부터 건머씨와의 어떠한 대화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경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직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보상 그리고 도의적인 보상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이제 대화하지 않겠다. 모든 걸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속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근에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김호중과 김호중 팬 여러분들이 명예가 실추되고 있게 한 유튜브의 A기자,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특정 유튜버들을 대상으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강경한 자세로 바뀌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속사는 저희는 수차례 우에 거론된 매체 관계자들에게 정정을 요청했으나 특정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해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그 매체들이 전 매니저 얘기를 들어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팬분들과 김호중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서 지금 김호중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속사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악플과 허위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공인들을 위해서라도 당사는 김호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하게 가리고자 한다. 말하자면 전 매니저와 언론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수록 김호중은 더 어렵고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 이슈가 소속사의 얘기입니다.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며 김호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말하자면 팬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드린다는 거죠. 아직도 김호중의 팬들은 김호중 편에 서 있습니다. 팬덤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자 전 매니저도 강경한 자세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는 스포츠 조선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김호중에게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전 매니저는 이렇게 또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여기에 보도가 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호중은 TV조선 미스터트롯 경연에 참여하기 전부터 오랜 시간 물씬 양면으로 도와줘 왔다. 막역한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사실 미스터트롯 이후 지금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나는 그냥 보내주려고 했다. 그런데 호중이가 먼저 법인 얘기 법인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고 형님들과 계속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그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 사태를 알게 됐다. 이게 전 매니저의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전 매니저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화를 한 적은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긴 했으나 잘 지내냐는 안부인사 정도였다. 그런데 팬카페 사건 이후 말하자면 소속사가 전 팬카페였던 아리수에서 전 매니저를 손을 떼게 하고 여기에서 매니저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카페 이후 이건 전 매니저 얘기입니다. 팬카페 사건 이후 악플이 쏟아졌고 가족 사진까지 공개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엄청나게 크다. 호중이가 제대로 사과했다면 절대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 매니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매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막 고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길 바라지는 않았다. 김호중이 직접 사과를 해서 실추된 명예를 찾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전 매니저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게 김호중인데 김호중은 중간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뉴스장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결의 방향과 목표는 이겁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기도 하고 이렇지만 해결의 방향은 김호중이 마음껏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해결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중은 과거의 김호중도 있고 현재의 김호중도 있고 미래의 김호중이 있는데 김호중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김호중입니다. 김호중은 대한민국 트로트를 세계화할 수 있는 대형 가수입니다. 이 대형 가수가 무대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해결의 방향이라는 게 뉴스장타의 입장인데요. 아마 이것은 김호중의 팬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호중은 이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잘못을 한 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전 매니저와 상의 없이 현 소속사와 계약을 매짐으로 인해서 김호중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소속사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문제 해결을 김호중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의 키는 아까 말씀드린 김호중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키는 지금 현 소속사만 갖고 있습니다. 왜냐? 계약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중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소속사가 이렇게 강경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 매니저와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문제는 꼬입니다. 김호중이 그동안에 어려울 때 도와줬던 전 매니저의 입장에 서서 도의적으로 보상할 일이 있다면 소속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보상해도 됩니다. 전 매니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보상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김호중의 가치는 1억 3천 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속사가 좀 이 언론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저, 전 매니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매니저가 언론을 통해서 김호중의 과거 폭로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전 매니저의 관계가 풀어지면 풀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전 매니저와 언론사의 관계를 법적으로 대응하면 김호중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으면 안 된다는 게 입장인데요. 그래도 지금 현 소속사가 그래도 규모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라면 이 정도는 김호중 입장에서 법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하면 지금 소속사가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김호중의 입장에 생각해서 김호중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 매니저를 괴롭히면 김호중은 괴롭습니다. 김호중이 잘못해서 전 매니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현 상황, 현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게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김호중이 전 매니저와 계속 계약관계라고 할까요? 관계를 유지하고 현 소속사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김호중의 지금의 이런 활동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 현 소속사는 전문성이 있고 전 매니저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호중이 활발한 가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 소속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김호중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전 매니저의 허신탄회한 말하자면 헌신적인 노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존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측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관계는 더 돈독하고 깊은 관계입니다. 계약서를 쓴 관계는 그거는 아주 객관적 관계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죠. 계약서를 통한 관계이죠.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함께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 전 매니저와 김호중은 더 깊고 깊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해결의 방법은 해결의 방안은 김호중이 자유롭게 마음껏 무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이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전 매니저에게 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도의적으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김호중의 진정한 사과가 표현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는 게 문제의 해결 말하자면 김호중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뉴스장터는 김호중, 이 대형 가수 대한민국의 트로트를 세계화할 수 있는 가수 김호중이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이렇게 강경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양보를 해서 전 매니저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김호중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현 소속사가 전 매니저와 계속 갈등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김호중은 전 매니저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현 소속사보다는. 그러지만 김호중이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 소속사가 필요합니다. 전 매니저보다는. 이게 김호중의 어려운 환경입니다. 오늘은 뉴스 장터가 김호중이 어려운 환경 속에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김호중이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에서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